예쁜 꽃을 지나 고구마를 들고 우리 명견이 주러 왔어요 야 고구마 이거 마이크인데 나의 노래를 들어주렴 야 밥이 생기려면은 공짜로 뭐 광고를 한다 가만히 있어야 돼 음 어떤 거 먹을래 위에 거 먹을래 밑에 거 먹을래 자 3등분을 해서 우리 명견이 하나 먹고 친구 하나 먹고 나 먹고 야 여기 흙인데 먹어도 되냐 자 먹어 잘먹네 너무 잘먹네 거룩한 미치강이들 서재일 목사님 우리 강아지 먹을 거 좀 갖춰주십시오 얘가 좀 말랐어요 아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혼자 사시는데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 우리 사랑교회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꼭 원주 아니라 홍천까지 도와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물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한성이 꽃보다 못하다는 말이 내 가슴에 바 펴는지 내 가슴에 와 닿았구나 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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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IT 너희들 또 다 다른 모습을 잠깐만 , 반지가 또 예쁘네 야 여기 사람 뭐 맛있는 건데 먹을래 잘 먹네 진이는 안 먹는데 너 먹는 건 잘 못 먹어도 집은 좋다 야 그지 또 올게